배우 송혜교가 청순한 일상 모습을 공개했다. 송혜교는 29일 바다, 강아지, 벚꽃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송혜교가 공개한 사진에는 봄향기가 가득했다. 청량한 바다와 아름다운 벚꽃, 그리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송혜교의 모습에서 봄향기가 물씬 풍겨졌다. 특히 노메이크업 상태인 송혜교는 독보적인 동안 미모와 청순한 매력을 발산해 감탄을 자아낸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10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 파트 2의 주연을 맡아 열연했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10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 파트 2의 주연을 맡아 열연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10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 파트 2의 주연을 맡아 열연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10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 파트 2의 주연을 맡아 열연다.